이곳은 벨라나라 나양비치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벨라나라 나양비치 리조트의 메인 수영장인데요. 메인 수영장은 아주 깁니다. 위치에 따라서 깊이가 다른데요. 이렇게 풀 억세스룸이 있는 곳은 90cm입니다. 깊지가 않죠? 여기에는 풀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풀사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아주 깁니다. 곳곳에 비치체어가 있고요.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 아래서 바닷바람을 맞이하면서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영하면서 식사와 음료 주문해서요. 수영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수영장입니다. 풀 억세스룸 쪽은 90cm입니다. 풀 억세스룸 쪽은 90m입니다. 정답의 고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 풀장이고요 깊이는 1m 20cm입니다 이쪽에도 수영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영장이 총 3개인데요 여기는 키즈풀에 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풀장입니다 수영장이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벨라나라 나이앙비치 레저트의 두 번째 풀장입니다 여기는 나름 분위 있게 꾸며놨는데요 지금 계단식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이고요 아래쪽에는 비치파라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영장이 있죠 정원이 있고 인공폭포가 있어서 인공분수가 있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에는 숲이 있고요 그 아래는 편히 쉴 수 있는 비치파라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치파라솔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풀장 깊이는 1m 20cm입니다 1m 20cm입니다 힘 좀 더 펼쳐요 더 펼쳐요 보험 사이좋도